이 보시죠. AI PC. 이게 새로운 출연들에 관련된 그런 소식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 드려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당신 PC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PC가 AI인 시대가 바로 개막됐다. 여기 보시게 되면 PC에서 가장 중요한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 CPU지 않습니까? 중앙처리장치. 과거에는 인텔이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 지금은 AMD라는 회사한테 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텔이 참 그동안 많이 사세가 줄었습니다. 천하의 인텔이. 오늘 CPU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타이완의 타이페이에 컴퓨텍스에 가 있는 기자분이 한국경제신문기자들이 상당히 실력이 있네요. 엔비디아 퀄컴 PC용 AI 칩 공세. 인텔이 유지하고 있던 철옹성 시장을 뚫는다. 전시장을 점령한 AI PC. 타이페이 전시장의 거의 대부분이 AI PC 전시장이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는 PC가 크게 한 번 대체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십 년 만에 온 기회 같아요. AI가. 그러니까 인터넷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시 큰 변화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 30년 만에 온 큰 변화입니다. 큰 변화라는 것은 그만큼 큰 기회가 온 거죠. 사실 2027년도에 전 세계의 AI PC가 1억 6천만 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대체가 되는 겁니다. 이 AI PC는 인터넷 없이 AI가 작동하는 온 디바이스, 화상회의, 자동번역 AI 비스 등 노트북 PC에서 활용성이 더 뛰어나고 그래서 전통 강자인 인텔과 AMD가 CPU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는데 AI 전용 신형 CPU를 내놓고 그다음에 쿨컴이라든지 엔비디아도 AI PC 시장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전폭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1억 7천만 대까지 지금 5천만 대에서 그러니까 4일 날 공식 개막한 타이페이 컴퓨텍스 2024는 AI PC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는 무대였다. 이게 새 조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AMD의 리사수나 이런 사람들이 한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제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텍스는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5년째 컴퓨텍스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적은 본 적이 없고 AI PC가 떠오르는 것은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장치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너무 작고 그러니까 다시 PC가 한 번 더 부활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노트북은 기기 공간 측면에 스마트폰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기를 키워서 성능이 좋은 고성능 AI 반도체와 저장 장치를 탑재할 수가 있다. 서버에 연결하지 않고도 다양한 AI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를 가장 잘 구현한 그런 모바일 기기가 바로 PC고 그것이 바로 AI PC다. 그래서 이제 곽강을 받을 거란 이야기죠. 기사를 참 잘 썼네요. AI가 PC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큰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겁니다. 기업들은 돈을 벌 기회가 생기는 거죠. PC가 곧 AI인 시대가 왔다. PC 업체는 물론이고 PC의 엔진 두뇌에 해당하는 PC용 프로세스를 공급하는 반도체 기업에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타이페이에 간 그런 기자들이 이렇게 새 조류를 소개해 줘야 되는 거죠. 새 조류를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콜컴 엔비에 대하던 그동안 PC용 프로세스 시장에 발을 담기지 않았던 기업들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러분들 이 PC용 두뇌인 CPU는 AMD란 회사하고 인테리어란들 그냥 다 양문하고 있었는데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콜컴하고 엔비디아가 뛰어드는 겁니다. 콜컴은 이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I 노트북 운영체제인 코어 파일럿 플러스가 적용된 노트북에 본인들이 만든 PC 두뇌, CPU에 해당하는 스냅드로곤 X 엘리트 칩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AI 작업을 중앙 처리장치 CPU, 그래픽 처리장치 GPU가 아니라 신경망 처리장치 NPU로 처리하기 때문에 성능이 뛰어나고 전력 소모량을 절감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개념들은 수없이 제가 많이 다뤘던 거죠. NPU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AI PC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가지고 RTX GPU가 장착된 노트북에 AI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돈이 되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시장을 그냥 소위 PC가 AI PC로 이런 변동되면서 PC의 여러분들 두뇌에 해당하는 CPU가 AI CPU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콜컴과 같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AI PC가 뭐냐 기존 전통적인 PC는 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AI PC는 NPU 신경망 처리장치 등 AI 전용 칩을 탑재하고 있는 PC다. 그러니까 두뇌가 다른 겁니다. 기존의 이런 PC는 그냥 전통적인 CPU를 여러분들 갖고 있고 이거는 NPU 기반에 대한 새 여러분들 칩을 장착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단말기 자체에서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고 기존 PC는 CPU와 GPU로만의 AI 작업을 수행해서 성능과 전력 효율성이 낮아졌는데 그러니까 AI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PC를 대체해 가지고 AI PC를 구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AI PC에 의하면 가장 핵심은 NPU 등 AI 전용 칩. CPU에다 NPU를 접목한 그런 새로운 종류의 두뇌가 장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관련 기사를 한번 쫙 더 읽어보니까 AI발 PC혁명 더 치열해진 칩 개발 경쟁.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그래도 두 개의 여러분들 주도하는 업체가 AMD하고 인텔인데 보시게 되면 펫 겟싱어 인텔 CEO는 루나레이크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걸 제가 한번 정리해보니까 인텔이 여러분들의 AI PC용으로 내놓은 칩은 코아 울트라고 부르는데 인텔의 최신 CPU로 전통적인 이런 PC에 사용하던 CPU에 NPU를 통합한 AI 전용 칩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루나레이크는 코아 울트라는 여러분들 CPU를 탑재한 다양한 AI PC 제품군을 출시하는 인텔의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니까 그냥 인텔이 여러분들 핵심은 여기 보시다시피 인텔 코아 울트라 이게 전통적인 CPU에 NPU를 여러분들 통합해서 만든 AI PC용 두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 따라잡기 위해서 콜컴하고 엔비디아가 새로운 여러분들 AI PC 전용 칩을 만들어 시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네요. 아주 여러분들 한국경제신문의 특파이저 기자들이 타이페이에서 굉장히 고급 정보를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줬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